남편이랑 부부 궁합이 궁금해서?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해서 두 분이서 이번에 내외 공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부가 투격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엄마의 얼굴에 근심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엄마가 바람이 났든 아빠가 바람이 났든 나와야 돼 이게 그래서 마음은 엄마가 누가 바람이 났어요? 사실은 애 아빠가 동창회 나갔다가 여자를 만났는데 첫사랑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외박도 하고 돈도 많이 쓸 것 같고 그래서 걱정돼서 한 번 동창회를 나갔으면 아빠 동창회? 같이 다 동창회예요 저랑 저희 아빠랑 아빠 친구 첫사랑이랑 다 같은 동창회? 다 같은 동창회야? 네 근데 이 우리 대주님이 뭔가 생각이 미쳤어요 확고하다 이 소린 거야 동창회 가서 만나서 잠시 잠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비일비시해 요즘 솔직히 근데 확고해요 엄마 버림받을 텐데 아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계속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했을까도 했는데 도저히 못 해주겠어요 눈골 사나서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그 동창도 엄마의 친구예요? 네 피토했겠다 매일 술 먹고 울고 진짜 잠도 안 하고 그지 심장도 떨리고 돌아야 될 것 같고 진짜 그 동창 여자 쫓아가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싶었겠네 안 잡았어요? 전화로 욕은 했지요 하지만 얼굴 마주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. 심장이 떨려서 죽일까 봐. 욕한다고 속 시원해져. 아니죠. 근데 첫사랑이었다는 게 엄마랑 첫사랑이 아니라 그 동창분이랑 첫사랑이라는 거지. 그럼 남편이 이건 어차피 바람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눈에 뭐가 가 그니까 우리가 뭐가 씌였다고 그러지 이미 씌였어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지금 남편의 마음일 거야 그쵸? 맞아요 응 그리고 다시 첫사랑을 말한다 자기가 자기 설레이면서 제 인생에 어떤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싶을 거야 그런 얘기 안 해요? 아니야 제가 여태까지 뒷바라지하고 애들도 키우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건데 지금 여태까지 모은 돈을 제가 개의 일을 다 털어놓고 싶겠어요? 미쳤냐고 저... 미안해요 나는 그렇게 강한 성향이 아니야 내가 욕은 요즘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한마디 시원하게 해줄게 어? 응 눈꼴 사놔서 너넘들이 붙어 먹어갖고 이제는 내가 무신장면으로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그거 재산 먹어놓고 늘어났더니만 이제 자기 인생 한다고 해서 반절 뚝 쪄갖고 아니면 몇 프로 딱 뚝뚝 언니 조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산다는데 그 꼴을 어떻게 봐 내가 살아생전 못 보지 못 보죠. 이혼해 주지 마요. 어떻게 이혼 해달라고 계속 조르고 괴롭히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이혼수 없어요. 남편을 달래서 살아가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 돌아오라고 뭐 기원을 하라겠니 이미 눈가 미안해요 눈에 뭐가 씌였어요. 엄마라는 사람은 없어. 솔직히 자기는 이만큼 했으면 남편 노릇 다 했다는 거 생각하는 거야.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요 정도 줄 줄 거고. 또 재산 분할해서 본인한테 정확히 주지 않을 거야. 응 응. 정말. 오 본인이. 병신될 수 있어.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꼬라지를 못 보이고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그냥 울화가 터져가지고. 버텨요. 버텨요 버텨요 이혼수 없어요 물론 두 부부가 속상할 일이 있어서 엄마가 밖으로 돌던 남편이 밖으로 돌던 둘둘 돌아서 부부 사이가. 올해운년 내년까지의 이 투격 티격이 있어요 버텨요. 끝까지 버텨요 미안하지만 그럼 그 동창은. 유부녀야? 유부녀예요. 지랄. 아주. 남편 그 동창의 남편 알아요?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면. 말해요. 그러다가. 찾아 찾아서 말하고 다 뒤집어 놓고. 응. 상간녀 소송하고. 응. 그리고 버텨. 그래야 엄마가 돈줄이 힘들어지지 않아. 나 괴롭힘을 당하고. 또 징그러. 현실로 생각하면 정말 저렇게 자다가도 내가 한 대 때려버리고 싶고. 막 이러고 싶어. 내쫓자한테 버리고 싶고. 근데 자식이 있죠? 네.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버리고 왔고 너무 억울수야. 원통하고 비통해. 솔직히 그치? 네. 원통하고 비통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. 엄마가 정말 도라이가 되고 정신병 환자가 되기 일부 직전이야. 맞아요. 그죠? 근데 약 먹고 있어요 지금. 그게 독약이 아니어서 다행이야. 응. 독약이 아니야 다행이라고. 칼을 들고 나 죽는다고 엔병 지랄을 해도 그 여자한테 지금은 눈에 뭐가 씌어서 갈 거야. 응. 이혼해 주지 말고 버텨 미쳐서 누구 죽으라고. 그리고 엄마의 팔자에 이별 아직 안 들어있어요. 끝까지 버텨요. 응. 버텨서. 미안하지만 더 많은 재산을 챙겨. 응. 더 많은 재산을 챙기라는 얘기는 내년 내후년에 눈물을 날리고 가슴을 쓰라지고 정말 난도질을 당할 일이 있어. 아프다는 뜻이야. 이미 겪었지만 더. 남편이 추잡한 꼴까지 볼 거다. 응. 돈 땜에. 응. 돈 땜에. 버텨. 이혼은 함부로 서로 찍어주지 마요. 응. 그리고 나한테 더 이루어질 게 있어도 돈을 진짜 많이 준다고 하면 먹고 살아가든지 말든지. 아예 많이 달라고 그래. 응. 응. 아예 많이 달라고 그래. 엄마도 일하면서 생활비는 뭐든 엄청나게 보탬이 됐어요. 놀고 먹진 않았을 것 같아. 엄마 팔자는 놀고 먹지 못하니까. 알겠죠. 네. 비통하고 원통하죠. 죽여버리고 싶지. 그렇죠. 살아생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싶지. 그렇죠. 내 동네 옆에 언니들의 얘기고 내 친구들의 얘기였는데 이게 나한테 있으니까 참. 그러니까. 버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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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필요 없어. 끝까지 버텨. 누구 죽으라고 이혼하냐. 응. 누구 죽으라고 이혼하냐고. 응. 이혼해도 엄마가 못 살아. 응. 부부 금실이 다시 좋아지진 않아. 근데. 자식을 지키고 뭘 하려면 그 사람 자식도 안 데리고 갈걸. 응. 당연히 둘이 다 놀고 먹고 즐겨야 되고 자기 인생 이제 내가 위로해 줄게. 위로해 주긴. 우리 집안 풍지 박산 만들었으면 그 집안도 풍지 박산 만들어요 가서. 응. 지금 정신 차려요. 현실을 봐요. 그래서 관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. 그게 애군이야 관제가 들어와 있고 구설이 와 있기 때문에. 그거를 그냥.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. 내가 나 같으면 돈을 떠나서. 고소도 하고 그 집안 풍지 박산 만들어. 착한 척하고 있어. 황혼의 이혼. 웃기지도 말라 그래 그지. 맞아요. 이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산이라도 챙기셨으면 좋겠어. 그래도 이런 얘기 좀 들으니까 조금이라도 속이 내려가는 거야. 내가 알아주면 뭐하니. 그치. 현실에서 지금 이게 슬프고 이게 원통하고 비통하고 진짜 내가 목. 뭐 설명해야 돼. 진짜 내 칼 꺾고 주고 싶을 텐데. 욕을 하면 뭐 할 거야. 음증하세요. 네. 아시겠죠. 네. 이 뭐야 바람 핀. 년이. 동창이야. 네. 친했어요. 어렸다고. 뒤통수 맞았네. 본인도 가서 뒤통수 때려. 네. 아시겠어요. 네. 이혼해 주지 마요. 네. 이상이야. worried 일 soldiers 하순국치옵니까? metrics 좀 잉구요. 지erek 웬мат허야. 감사합니다.